7대 울산시의회가 막을 내리고 울산 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을 받은 8대 울산시의회가 문을 엽니다 22명의 시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22명의 시의원들이 각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중구 제1선구구 학성 복산1위 중앙성안동시의원 당선자 건태호입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우리 시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속에는 울산의 변화를 바라는 간절함과 함께 더욱 겸손한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중구분용과 울산 발전에 힘쓰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실천해 나설 때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중심인 중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중국 원도심 애충부 소방서 부지 활용을 전면 재검토입니다 지금 원도심에 무너진 거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출발이 바로 광장입니다 현재 10대 청소년을 위한 단편적인 개발 방식이 아닌 남녀 노소 가족 모두가 함께 찾을 수 있는 광장이야말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학성공원과 울산한교 등 문화재 주변 낙후된 주택가의 정주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인구 유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조례를 고민하고 정책을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지지부진한 중구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울산시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생활정치의 최일선인 구의원으로서 사원 경험을 토대로 이제 울산시의회에서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며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중구 제2선거구 병영일동 병영이동 시연 당선자 김기환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낸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의 이혼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울산시가 함께 추진 중인 장연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합니다 중구 유일의 산업단지로 주목받는 장연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주구와 상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우수한 생활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장연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울산과 중구의 인구를 늘리고 상근화 활성화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는 3대 4대 울산광역시의회 이혼과 제2대 제3대 중구의회에서 구의원을 지난 16년간 지방의회에 몸담아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다진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도전하여 성숙한 의정활동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7월 개원과 함께 의장단 선출 등 원활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관록을 갖춘 시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뚜보기 이성용 이번엔 중구 제3선 9구 울산광역시의원 당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는 저를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신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갈 의정활동의 밑거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울산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 속에서 울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정치 역학 속에서 많은 소통을 통해 울산의 산적한 과제에 대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 희망 뚜벅이 이성용 민간협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협동적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적 그리고 그 이상의 차원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늘 주민편에서 처음처럼 희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이성용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울산을 걸어봅니다 태아강 데크길은 다운아포트까지 연장되고 혁신도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길 것입니다 동시에 태아강 배우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태아로 주차장은 4층으로 솟을 것이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피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힘들 때 손 뻗어주고 슬플 때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시의원 진짜 주민을 위한 진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마음 이 두근거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옆에 서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7대 울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구 1, 2, 약사동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된 8대 시의회 최연소 시의원 당선자 김종섭입니다 그동안 정당의 비례대표로서 지역구 시의원들과는 조금 달리 한정된 지역구의 일보다는 울산 전반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과 함께 정당 대표로서의 토론회 참여 등 포괄적인 업무 수행을 하며 지난 4년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구 재선시의원으로서 지역민들과 공략하고 약속한 사항들을 먼저 꼼꼼히 챙기는 역할과 동시에 지역구의 작은 일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들이 뽑아주신 대변자로서 신뢰받고 믿음이 가는 젊은 일꾼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씩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이행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일하는 노력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부제일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안수일입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배남없는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신정동이 울산에서 최고의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4년 지역발전은 물론 울산시 발전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다 이룬 지역수원사업을 해결하고 사람이 작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문화체육 관광산업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종아이노베이션센터 국립탄소중립전문과학관의 성공적 개관을 지원하고 울산의 중심 남산의 울산타월을 건립하여 대화강국가정원과 신정시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역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원하는 추진과 진동소음으로 인한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신정 3동 5동의 상습 침수 후한 해결을 위해 강면배수 펀보장 확장사업을 해내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처음처럼 배남 없는 열정과 정직한 소신으로 여러분의 대의기간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구구 옥동 신정 4동 두항동 시의원 당선자 이장글 인사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저 이장글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것은 결코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울산 시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잘하길 바라는 마음 국민의힘이 울산을 다시 살려야 하는 마음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울산시의회가 울산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재소임을 다하게 했습니다 시의원의 자리는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권한을 대응하는 자리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옥동 신정 4동 두항동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은 물론 시민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호 무거, 무거 3호 시의원 당선인 안대룡입니다 당선인으로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 기간 동안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초선의원이지만 지난 남구의원 8년의 경험을 잘 살려 주민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4년의 책무를 힘차게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저 스스로를 경계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동네 시의원 안대룡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8년 전과 4년 전 그리고 지금의 선거 양상을 보면 바람이 참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바람이 바로 민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주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민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분들께 세 번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귀를 열고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주민분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주민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가겠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새로운 4년을 더 큰 힘으로 준비하며 더 큰 울산, 든든한 남구, 행복한 사모 무거, 무거사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위대한 울산 시민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역 주민분들의 뜻을 대변하며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사모 무거, 무거사모의 큰 용 안대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방인섭입니다 제6대, 7대 남구 의원을 지내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진짜 정치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정책으로 승부하고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정서를 읽고 느끼며 그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 애를 쓰는 진짜 정치가 그런 시의원 방인섭이 되는 것이 저의 각오이자 다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드렸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비롯해 얌글린공원, 반려동물 심터, 삼산 애견 놀이시설 조성 추진 태하강역부터 장생포를 잇는 관광 허브 조성 등 지역을 넘어 울산의 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SNS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댓글 하나에도 관심 가지고 소통하는 모습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젊은 정치인, 신선한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처럼 많은 분들께서 정치에 또 사회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더 젊은 울산, 건강한 울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시의원 당선자 김동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만큼 뚝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자랑스러운 의원으로 각인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선산 전망대와 남구의 중심 지역이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반려동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천천 펜마크를 만들고 수암 경로당을 지역 맞춤형 복지관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성을 높이는 등 주민 여러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민 소통의 장을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리고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대에 이어 이번 제8대 지방선거에서 재선시의원으로 당선된 이영희입니다 참 많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만난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격려와 응원을 주시고 때로는 제대로 잘하라는 건면을 주시는 분들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저는 4년여간 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론 등을 강의하면서 지역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의 현안인 인구 감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언태자들의 탈울산, 다음 세대의 먹거리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대한제시에 저의 의정생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역구를 위한 대표적 공약으로는 서남동의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현동의 재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에 시련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특히 존경하는 지역구 김기현 국회의원께도 자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현동, 산암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이분 울산시의회 구생이 여소야대인 국회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석을 제외한 21석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개인의 역량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일하겠습니다 오늘 제시인 방송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울산 동구 방어화정 대송지역구 CEO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수종 당선자 인사드립니다 동구 주민과 특히 방어화정 대송 주민들의 응원과 지지로 울산 시민과 동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CEO원의 역할을 다하고 울산의 발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동구 주민 여러분 이제 동구는 조선산업을 병행한 광황동구를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구 지역을 위해 다당성 있게 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년의 동구의 어정활동 경험으로 울산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힘든 일은 함께 나누고 개선사항은 시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살기 좋은 울산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울산 오직 동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 전화동 시의원 당선자 홍유준입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구의회 5, 6, 7대 3선 의원 7대 후반기 의장을 거치는 동안 늘 5개 구분을 비교하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재정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 선거 기간에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이자 제8대 시의원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울산 광역시 5개 구군 중 문화체육시설은 물론이고 동구민들의 삶의 질이 타구군에 비해 많이 낮아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단체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단체로 내려보내주는 조종교부금이 울산시는 20%로 평균 23%인 타광역시보다 낮아 이를 상향 건의하여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관광산업 활성화와 비조선 분야 산단을 유치하여 중공업에만 의존하는 동구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 이웃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남목 123동 시의원 당선자 강대길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울산 시민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일할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저는 56대 광역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시의회 출입기자들로부터 울산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울산시와 교육청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목 123동 주민 여러분 선거기간 내내 주민들과 약속한 해목은 민원 꼭 실천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회관과 서부회관 내 목욕탕 수영장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목 1단지 환지처분인가도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추진해 재산권 확보는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목 고개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단지 및 복귀타운을 조성해서 남목 근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목 123동 주민 여러분 주민들이 키워준 검정된 강대길이가 늘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5,6대 의정활동으로 준비된 지역의 일꾼 강대길이가 예산 많이 받아와서 해목은 민원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날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제1선거국 울산시의원 당선자 정치락입니다 먼저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시의원에 당선시켜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시민들께서 정말 현명하시고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집행부와 마음을 모아 뜻을 같이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 견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3선, 재선, 구의회 의장, 부의장 출신들이 여러분 계시는 만큼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북구의 도시기반 시세를 확중하고 외곽순환도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등의 말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적인 민원사항인 송정지구 고등학교 유치, 제2농산물 도매시장 북구 유치, 울산 의료원 건립, 배선부지 주민 편익시설 조성, 시립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 국회의원님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중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싶은 북구, 행복한 북구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2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발굴과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북구의 발전을 두고 함께 경쟁했던 이주원 안성찬 후보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두 분의 공약사항과 하셨던 말씀들 잘 정리해서 참고할 것이며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 잊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낮은 자세의 지역 일꾼으로 늘은 민행, 적 말은 느리게 행동은 빠르게 하는 부지런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울산시민과 북구 지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시연당성자 문석주 인사드립니다 울산시 전선거구에서 가장 치열했던 만큼 초바빈 승부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에서 유일하게 약 2,300표 패했던 지역구라서 어렵고 힘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고 검증된 시연 문석주를 믿고 한 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주민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슬로그니 첫 마음 그대로 오직 주민만 생각하는 문석주였습니다 선거 때 한 표가 소중했고 간절했던 그 마음으로 오직 주민만 생각하고 북구 발전 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외동안도로 착공 국도 7호선에서 앵코아파트 진입도로 착공 GA농수산물 도매시장 유치, 농소23동 주민행복센터 신축 등 지역주민사업가, 농소이동의 중고등학교 설립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작은 도서관 운영비 확대 지원 등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실버타운 조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콜택시 지원,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설계해 활력 넘치는 북구와 농소23동을 만들겠습니다. 북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부족한 문화, 교육,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북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선호하는 농소23동 주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3선거구 연포양정효문 강동 시의원 당선자 백현조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8년 전 주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장을 방문하고 밤낮으로 지역 민원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더 많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것은 오직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8년간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을 잊지 않고 처음처럼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제게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산 시정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구를 도시 숙과 어우러지게 푸르고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간 울산 시정을 공부하면서 함께 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보다 큰 선거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처음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노력하는 든든한 시의원 백현조가 되겠습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선거기간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울주군 1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공진혁입니다. 남울주는 울산의 주요 세수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8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계시고 국가산업단지에 울산의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신 이곳에 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실 하나 없고 지역발전과 복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울주 주민분들은 늘 홀대받고 계신다고 성토합니다. 이제라도 도시개혁을 새로이하고 농축산과 산업이 잘 어우러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외고산 옹기마을과 대운산의 수목원, 치유의 숲,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간절곳, 진화해수욕장, 온산국가산업단지 야경을 이용하여 관광벨트를 만들고 개발하겠습니다. 옥의 읍면을 가로지르는 회화강을 국가정원급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의 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남울주 30만 정두도시 꿈이 아닙니다. 인근 주변 도시로 뺏긴 울산의 유능하고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대학을 유치하고 일자리와 창업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 인근 기업체들과 상호 교류하여 청년들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성공할 수 있게 적극 돕겠습니다. 끝으로 울주 군민께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은 젊고 패기 넘치는 공진역, 일해보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2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홍성우입니다. 서울주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아주신 서울주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홍성우는 이번 지방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입구, 우시장, 교량사거리, 은양오일 장터를 돌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보았으며 바람 부는 대로 휘날리는 진 눈깨비보다 더 낮고 차가운 곳으로 소복히 내리는 한방눈이 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주셨던 서울주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충고와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윤념하겠습니다. 서울주 군민 여러분, 저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길암아 듣고 더 따뜻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미래 비전의 정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금 서울주 지역은 은양업성 보건정비, 방구대 안각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울산 식수 문제 해결, 영남 알퍼스 산악관광특구 지정, 울산 KPX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유치, 농축특산물 특화 산업 육성 및 판로개척, 울산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 홍성우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울주 지역을 확실한 변화, 행복한 서울주를 만들어 서울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 삶의 힘이 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울주군 제3선거구 당선인 김종훈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공학석사 삼성전자연구소를 나온 이공계 출신으로 시의원 당선자 중에 유일한 공학석사입니다. 위기에 빠진 울산을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2월 시의원 출사표를 던졌고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자가 되었으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울주군 범서읍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함께했던 모든 후보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은 지금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내에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시의원으로 네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오로지 위기의 울산을 위해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범서읍을 미래 울산 성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유니스트와 연계한 첨단기술 혁신지구를 개발,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울산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울산의 산업체질을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기간 약속했던 핵심 6대 공략인 선바이공원 생태놀이터 및 교육장 개발, 우리 동네 미래 교육센터 추진, 유니스트와 함께하는 창업 캠프 운영, 천상천 친환경 스마트 주차장 추진, 울산 로컬 콜택시 공공호출액 개발, 범서업 순환형 마을버스 사업을 지켜 범서업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가 폐기로 제8대 시의원들과 함께 위기에 빠진 울산을 구할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당선자 천미경입니다. 먼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국민의힘을 뜨겁게 지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인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문헌과 실정으로 무너진 울산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살고 싶은 젊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로지 울산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섬세한 곳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의힘의 과제공략 성공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성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며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빠른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인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산업수도 위상을 구축하겠으며 특히 울산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의 도심 속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울산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쏟고 청년 일자리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시 융합을 단절하고 있는 그린벨트 현황을 체크하고 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략사항 실천으로 시민들의 손가발이 되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꼭 필요한 시의원 천미경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4년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울산광역시의의 비례대표에 당선된 국민의힘 권순용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자격으로 울산시와 울산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에게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건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희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청년대표로 출마했던 만큼 저는 최우선적으로 2030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열심히 일하며 힘든 여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들과도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혁신 또 혁신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한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울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선거기간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울산 시민들의 삶이 신이 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년시의원 권순용이 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의 청년 여러분 살기 좋은 울산 청년들이 돌아오는 울산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울산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한 손 명희입니다.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성원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을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살았습니다. 30년간 임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지식으로 울산 시민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울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울산은 의료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산의료원을 빨리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치약시설에는 감염병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인 간호감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든 병원에서 조기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저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울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보건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해결하는 울산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대 울산시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